구경수품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34번에 보시면 나오는 접속사 문제는 이제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에 출제 경향에서는 그냥 빈칸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냥 빈칸 문제로 접속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빈칸 문제로 바뀌었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34번 문제는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사실 34번 유형보다는 그 다음에 원래는 흐름에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 먼저 나오고 순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흐름에 일치하는 유형이 저기 39번에 가 있고 35번에는 순서가 나오는 유형도 있어 알겠지?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순서부터 먼저 나왔죠 됐니? 35번부터 같이 봅시다 35번에 보면은 우리가 for some people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지 잠깐만 나 좀 볼래? 35번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순서 문제잖아 맞지? 순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줄게 알겠니? 첫 번째 적어 놓으세요 항상 박스 안에 부분 있죠? 박스 안에 부분 여기 for some people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 항상 박스 안에서 뭘 찾아라? 글의 소재를 찾아라 알겠지? 박스 안에서 글의 소재를 찾아라 됐나요? 여기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로 볼게 알겠지? 박스 안에 for some people 되어 있는데 유경아 해석 한번 해볼까? 몇몇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아이러니 하는 게 있다 성공하기 오케이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뭔가 아이러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지 맞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 맞죠? succeed라는 동사가 아니라 success라는 명사죠 맞죠? 성공에 대해서 그 다음 봐봐 many people 되어 있는데 세정아 해석 한번 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어 성공했던 달성 어 뭐 달성했던 좋은 성공을 좋은 성공을 항상 느끼지 않는다 항상 느끼지 않는다 그것을 자 질문 세정아 여기서 그것이 뭐지? 아이러니 아이러니 아이러니인가? 네 아이러니 아이러니인가? 자 여기서 이승은 그 문장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문장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준호야 뭘까요? 좋은 성공 어 어? 세정아 아는 것 같아 뭘까 세정아? 어 성취 여기서 성취 보다는 성공 그니까 success가 이슈죠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정아 하나 봐봐 다다다다 봐봐 성공을 했어 내가 그럼 기분이 어땠 되죠 좋아 그러면 좋지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만끽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것조차 별로 느끼지 어 안는다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죠 맞죠 네 이 글의 소재는 나왔어요 성공했지만 성공한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해가니? 네 그게 이 글의 소재입니다 물론 이 글의 주제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글에서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니지 만 소재를 알아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자 두번째 원리 첫번째 원리는 박스 안에서 소재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A B C 문단에 각각 스캐닝을 실시합니다 A B C 문단에 스캐닝을 실시합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A B C 문단에 스캐닝을 실시하는데 찾아야 될 것이 우리 주요제 문제 풀 때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알겠죠? 첫번째 당연히 접속사 접속사 알겠지? 그 다음 두번째 우리 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유경아 관사가 먼저 아나? 아니요 드러나 맞나? 드러나 세정아 관사가 먼저 아나? 관사? 어 더? 어어어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언더 알겠지? 그걸 우리는 관사라고 해요 관사 그 다음에 세번째 대명사 자 여기서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도 있구요 지시 대명사도 있습니다 알겠죠? 인칭 대명사는 뭐 히 쉬 이시고 지시 대명사는 디스 데드 도우즈 디즈 이런 것들이지 맞지? 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치도 지시하고 가리키는거죠 나 봐봐라 예를 들어서 그런거잖아 서치어 뷰티풀 컵 이라고 했으면 아 그 컵이지 맞나요? 이해가니? 또는 서치 디스 서치어 폰 이렇게 얘기하였으면 아 그러한 휴대폰은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맞나? 니가 그런식으로 가리키는 것으로도 서치가 쓰이기 때문에 체크 요게 세개가 대표적입니다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세번째 단계 자 스텝 3죠 스텝 3 이 스캐닝을 하고 난 뒤에 주면 뭘 해야될까? 문장의 순서 아니 순서 맞추는거 당연하지 첫번째 해야될건 뭐냐면 가장 천문단을 찾습니다 박스에 이어지는 가장 천문단을 찾습니다 가장 천문단 유경아 이해 무슨 말인지 아니? 천문단을 찾는거 바로 이어져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뭘 근거로 얘들아 천문단을 뭘 근거로 찾냐고 스캐닝한걸 근거로 찾는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쌤이 보여줄게요 알겠지? 그걸 근거로 찾는겁니다 그 다음에 하잖아 뭐 봐라 자 이렇게 근거로 해서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천문단을 찾지 맞지? 천문단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두번째 문단 세번째 문단은 어떻게 되는거야? 자 당연히 스캐밍한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다음 찾는거지 맞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문단이야 결국 알겠니 무슨 말인지 뭐 그 다음 스텝 4는 안 적을게 왜냐면은 그냥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거니까 주의해야될 것을 적어놓으세요 별표 쳐서 밑에 적어놓으세요 주의해야될 것은 자 한번 볼래? 스캐닝할 요소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다 알겠지? 스캐닝할 요소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해석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해석을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근데 나 봐봐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기본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글쓰기 아 이것도 글이잖아 세정아 안그래? 글을 쓸 때 세정아 나 보볼래? 막 글의 내용이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맞지? A랑 B가 있다 치자 A부분 얘기했다가 B부분 얘기했다가 A부분 얘기했다가 B부분 얘기했다가 막 왔다갔다 글에 정신이 없죠 맞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글을 쓰니 A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A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다가 B로 넘어가죠 맞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글쓰기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같은 내용끼리 묶습니다 알겠죠? 같은 내용끼리 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G에서 S로 갑니다 General한 내용에서 Specific한 내용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큰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겠니? 세정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G에서 S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가면 안 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봐봐라 전부 다 글에 읽을 때 글의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볼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General이죠 맞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씁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글 글쓰기를 생각해 한글 글쓰기를 어떻게 하냐면 S부터 와 그래서 이렇게 와 요즘 사회적으로 뭐 코로나19가 참 난립니다 그래서 손도 악수도 하지 말고 마스크도 쓰지 말고 친구들도 좀 덜 만나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해요? S부터 오고 세부적인 내용부터 오고 일반적인 내용이 와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항상 대부분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도 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닝할 요소가 없다면 이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앞에 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요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알아두세요 알겠죠? 적용 한번 해봅시다 사설이 길었는데 설명 때문에 35번 볼게요 35번 for some people 아까 문장 읽었죠 맞죠? 밑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스케닝을 해야 되는 단계에요 찾아보자 A에서 스케닝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여기서 딱히 없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쌤 관사 찾으라 했죠 맞죠? 첫 문장에 어 보입니까 저 끝에 Like a go 해서 보입니까 나 뭐 볼래? 관사를 왜 찾을까 읽어봤어 순서를 찾는데 관사를 왜 체크할까 세정아 세정아 네 자 내가 문장 하나를 얘기해줄게 알겠지? I want to eat 맞지? I want to eat a 미안 I want to eat an apple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내가 준호가 이렇게 얘기한거야 아 나 사과 먹고 싶다 했지 어째 그럼 준호는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해? 아 그 사과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자 앞에 처음 명사가 딱 나올 때는 우리는 보통 뭘 붙이니? 어 언 아니면 복수면 S 붙여준다 맞지? 근데 그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뭘 써주는데 덜을 써주지 보통 이해가니? 자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에는 어가 붙었어 B에는 더가 붙었어 똑같은 단어인데 그럼 순서상 뭐가 앞에 될 확률이 높겠니? A가 높아지는 거야 그거 판단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자 관사는 조금 걸러들어야 되는 것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중간도 많아 알겠지? 왜냐하면 더가 없을 수도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관사는 그래서 뭐 like a go 여기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고 다른 거 안 보이죠 맞죠? 자 이거 B 내려가 볼게 B에서 체크해야 될 거 딱 나오죠 뭔데 인컨트레스트죠 맞죠?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나 있고 C에는 뭐가 있는데 For example 있죠 보이니? 자 그러면 나 봐봐라 A에는 스캐링할 요소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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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는 대조를 이루는 역접 접속사 인컨트레스트가 들어있다 맞지? C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예시를 시작하는 For example이 있다 맞지? 자 질문 첫 문단을 찾아보자 이제 A 같은 경우에 스캐링 요소가 없으면 뭘 해봐야 돼? 그냥 읽어봐야 돼 알겠지? 읽어봅시다 achievement 돼 있는데 준호 해석해보자 성취는 어떤 것이다? 너가 도달하거나 attain 적어놓으세요 얻다 라는 뜻입니다 얻다 성취란 어떤 것이다? 니가 도달하거나 또는 얻는 맞지? 뭐처럼? Like a goal 목표처럼 돼 있죠 자 질문 유겸아 이거 일반적인 내용인가? 구체적인 예시가? 예시 구체적인 예시가 이게?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세정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아니잖아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근데 일단 박스안의 문장과 이어지는가로 봤을 때는 좀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죠 맞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조금 그래서 일단 Keep 알겠죠? 일단 냅두자 B로 넘어갑시다 B에 역접 접속서가 나왔으면 체크해놓으세요 그 앞에 내용과 그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알겠죠? B를 읽어봤는데 박스안의 내용과 반대되는게 아니라면 B는 천문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Success in contrast 있는데 여기 해석 한번 해보자 세정아 대조적으로 성공은 기본이다 또는 상태가 되는 것에 자 잠깐 기본 성공은 대조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해봤지? 뭐에? B에잉 존재하는 것에 라고 되어있죠 맞죠? 자 여기를 읽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스안의 내용과 반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뭐하고 했는데 성공이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맞죠? in contrast의 역할이 쓰여지니 안 쓰여지니 안 쓰여지죠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자 그럼 C를 봅시다 for example 나왔잖아 맞지? 근데 for example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는데 some 어쩌저저 대조 맞죠? 유경아 해석 한번 해보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무슨거 아닌 성공한 FAME 자 여기서 어치브는 성공한 거라고 하는 성취한 겁니다 알겠죠? 얻어낸 거에요 성취한 거죠 뭐를? FAME 명성을 그 성취한 어떤 사람은 talk 뭐한다?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자 그 외로움이 뭐냐면 often goes with it 해서 종종 함께 가는 맞죠? 누구랑? 그것과 자 여기서 그것과는 뭘까? 자 여기서 종종 함께 간다 했는데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게 뭘까? FAME을 말합니다 FAME 자 웃긴거야 세정아 명성이 뭐야 세정 명성이 뭔데? 그러니까 한글로 명성 어 지위 이런거 아 지위 이런거 그거면 약간 명예 쪽이고 명성은 뭐냐면 존나 유명한거지 그러니까 유명한거지 야 생각해봐 겁나 유명한 셀럽인데 외로워 말이 돼 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성공을 이뤘나 안 이뤘나 이뤘지 어디에서? 명성에 있었어 맞지? 유명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라던 성공을 이뤘나 안 이뤘나 이뤘지 맞지? 근데 그 성공을 느끼고 있나 안 느끼고 있나 안 느끼고 있지 맞지? 오히려 어떻게 느끼고 있는데 외로워하고 있지 맞지? 자 질문 항상 순서 문제에서 예시가 나오면 그 앞에 예시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이 그 바로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니? 자 근데 박스 안에 그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지 맞지? 그럼 일단 C는 첫 문단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지? 자 그럼 B는 안 되죠? C는 되죠? A는 애매하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C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난다 뭐야 예시가 for example에서 시작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질문 만약에 A가 첫 문단이면 우리 생각해야지 A 다음에 C가 올 거 아니냐 원래 A가 첫 문단이라면 맞네 아니니? 그럼 A를 더 읽어보자고 C에 관련된 내용이 A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C가 이어지지 맞지? A 더 읽어보자 It is something tangible 돼 있는데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것은 achievement 를 말하죠 맞죠?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define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돼 있지? 맞지? It comes when you pursue 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성취란 옵니다 네가 뭐 할 때 추구하고 얻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라고 돼 있지 자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achievement가 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게 C로 이어지나? 아니에요 C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C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데 C의 for example 첫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함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첫 문장은 뭐로 정해졌죠? C로 확정 알겠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순서 문제를 풀 때 그냥 흐름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안 됩니다 알겠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C가 첫 문단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아 CB냐 CA냐 골라야 되지 맞지? 결정적인 단서는 뭐예요? be at in contrast죠 대조를 이루어야 되지 맞나? 그럼 C의 뒷부분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맞지? 그게 B랑 바운드 되는 내용이라면 CBA가 되겠죠 안 그래요? 볼게요 that because에서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아이러니를 말하는 거죠 맞죠? 그 아이러니는 왜냐하면 성공과 성취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지? 그러나 그러나 too often 그러나 too often 너무 자주 우리는 mistake 실수를 합니다 one for the another 하나를 다른 어떤 거와 라고 되어있지 여기서 하나는 뭘 가르치는 거고 성공을 말하는 것이고 the other는 뭘 가르치는 거고 성취를 가르치는 거지 유경아 성취랑 성공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글에서는 다르다 보는 거지 맞지? 질문 근데 같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한다 대조적으로 성공은 느낌이다 또는 상태이다 존재하는 것에 자 B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지 맞지? 세정아 왜 안 이어질까? C에서 B로 성취랑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공은 뭐가 봐봐 지금 성공과 실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지? 그럼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성공 또는 실패는 뭐다 하지만 이거다 맞지? 그러니까 성공은 이렇다 하지만 성취는 이렇다 하지만 성공은 이렇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앞에 게 없지 C 나오고 그 앞에 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 거 대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이 대조적으로부터 먼저 나오니까 이상하지 그럼 순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니? C 다음엔 A가 오니 B가 오니 얘들아 C 다음에는 B가 아니라 A가 와야지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뭐가 와? B가 와야지 A에선 뭐 얘기하고 있는데 A치구먼트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가니? 됐니? 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풀이를 연습하기 위해서 상당히 느리게 한 것이고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 다시 알겠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됐냐 박스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소재는 뭐야? 성공이야 맞지? 근데 거기에서는 뭐야? 아이러니야 맞지? A, B, C 스케링을 해봤어 A에는 a call 이것밖에 없고 B는 in contrast 있고 C는 for example이 있어 근데 읽어보니까 첫 문장이 박스 안에 내용과 이어지질 않아 그래서 어색해서 냅두고 B 읽어봤는데 in contrast가 있는데 박스 문장과 이 문장이 대조를 이루지 않아 안되고 C를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시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예시로 설명하는 건 맞아 아이러니 그래서 C가 No.1 그 다음에 이어질 걸 찾아보는데 자 C의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B의 in contrast랑 대조를 이루는 게 없어 그래서 답은 자동적으로 뭐야? C A B 끝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빠르게 과성을 밟으면 그렇게 된다 자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는 사실 논리력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흐름의 해석에만 의존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왜 뭐 예를 들면 왜 C 닿으면 A인가 왜 A 닿으면 B인가 왜 C가 천문단인가 그걸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35, 36, 37, 38 다 풀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세정이 이해했나 이거 네 준호 이해했나 유경이 이해했나 자 그러면 35번은 됐고 36번으로 넘어가는데 36번에 내가 방금 알려준 방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 때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것은 스캐닝할 요소가 있으니까 좋았죠 두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B가 천문단이다 왜 C가 천문단이다 왜 C다 하면 B다 왜 B다 하면 C다 왜 그니까 그 왜 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고고쌤이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시작해보세요 지금 봅시다 36번 볼게요 같이 세정아 36번 보니까 좀 어때 내용이 쉽진 않지 네 박스 안에 한번 해석해 볼래 세정아 메일 메일 아까 내 방들은 어 나는 랜덤으로 설정한다 두 학생을 두 학생을 받는 제목 그 공식적인 질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세정아 질문자 공식적인 질문자를 공식적인 질문자를 학생 두 명한테 시킨다는 거지 맞지 요거 이해했니 네 어 그 다음 문장도 해석해 볼래 These students 이 학생들은 부여받는다 책임감 어 이 학생들은 부여받는다 뭐를 책임감을 책임감을 계속 묻고 하나의 질문을 수업동원 오케이 묻는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수업동원해 맞지 약간 그런거지 수업시간에 꼭 한 명 두 명을 지명해가지고 너는 꼭 수업시간에 질문 한 개 이상 해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맞지 자 지금 여기서 소재는 우리가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질문이에요 Questioner 체크해 놓으세요 요게 핵심 소재죠 맞죠 질문하는 사람을 심어놨어 그자 자 A에서 넘어가서 스캐닝 할 거를 찾아봅시다 준호야 뭐가 있을까 응? 접속사 됐을 왜 체크하노 아니 접속사 됐을 왜 체크하노 이거 지시대명사 아니잖아 네 체크할 거 있나 없나 딱히 없지 않죠 대놓고 나오는 게 있어요 쉬 체크하세요 대명사 체크하라 했나 안했나 했죠 맞죠 질문 세정아 박스 안에 쉬 라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없어요 없지 맞지 A는 천문단으로서 가능해 안 가능해 안됩니다 맞죠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A에 벗이 있죠 가운데 쯤에 찾았나요 요거 벗도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B 내려갑시다 유경아 B에선 체크할 거 뭐 있을까 I 응 I가 있긴 한데 I는 솔직히 언제 나와도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대명사는 맞는데 언제 나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B는 사실 딱히 없는 거예요 맞죠 읽어봅시다 한번 After being the day's official questionnaire 해석해볼래 유경아 후에 되는 것 아 되는 것 후에 그날의 공식적인 질문자 그날의 공식적인 질문자가 그래서 하나는 하나는 나의 학생 중에 캐리 캐리라는 맞지 방문했다 나를 내 사무실 내 사무실에 자 여기서 봤을 때 음 천문단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맞죠? 근데 애매하다 사실 그래서 냅둬보자 일단 keep C로 갑시다 C에 체크해야 될 건 뭐 있냐면 또 뭐가 있어 C가 있지 보이니? 자 그럼 C도 천문단으로서 가능성은 0 맞지? 넘버 5는 자동적으로 정해졌죠? B입니다 됐나요? B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B에서 어디로 가냐 A로 가냐 C로 가냐 문제잖아 맞지? 자 C의 첫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해석을 세정아 해석 한번 해보자 그것은 방위였다 오직 다른 것처럼 잠깐 It was a lecture just like the others 그래서 그것은 강의였다 마치 다른 것들처럼 하지만 This time 이번에는 계속해 볼래?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말했다 어 She was forced 그녀는 강화받았다 어 맞아 맞아 근데 조금 약간 부드럽게 해보자 강요 받는다 해보자 알겠지? 그녀가 강요 받는다고 To have 뭐 할 것을? 높은 레벨 가질 것을 더 높은 수준을 의식의 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읽었어요 읽어봤는데 음 뭘까 B 내용의 뒤에를 좀 더 읽어봐야 B에서 A로 갈지 B에서 C로 갈지 알 수 있겠죠 맞죠? 오케이 B 일단 뒷부분을 보자 어 Just to break the eyes 되어있는데 준호야 해석해보자 단지 부서라 아이 이거 투부 정서잖아 명령물이냐 어 단지 부서는 것은 아이 그럼 동사가 뒤에 있냐 준호야 왜? 투부 정서 나오면 문장 맨 앞에 투부 정서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 뒤에 동사 있는지 없는지 본다 켰잖아요 뒤에 동사 없으면 하기 위해서고 뒤에 동사 있으면 하는 것이잖아 아이스까지 쉼표 찍혔지였지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딨는데 아니 Just to break the eyes 까지 해서 동사가 어딨냐고 없잖아 근데 뭘 하는 것이야 하기 위해서지 다시 단지 부수기 위해서 어른을 응 나는 물었다 밝은 아 기쁜 길로 아니 길이겠냐 방식이겠지 나는 물었다 기쁜 방식으로 뒤에 해석해보자 여보다 유경아 너는 느꼈니 너는 느꼈니 언어를 언니 얘들아 언어 order가 뜻이 뭐냐 그냥 언어 명예 존중 respect 이런 의미죠 맞죠 너는 느꼈니 또는 너는 영광스러웠니 이 말이죠 지금 맞지 너는 느꼈니 영광스러움을 to be name 그래서 name 여기서 뜻이 뭐냐면 지명하다 맞죠 이름이 아니라 지명된 것에 말이죠 수동태를 두부정사에 썼죠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한 고문입니다 두부정사를 수동태로 쓴거죠 이거는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죠 맞죠 그래서 너는 느끼니 되게 영광스러움을 지명된 것에 한 명으로 the first 첫 번째 그 공식적인 질문자 중에 of the semester 그 학기의 라고 했죠 맞지 자 지금 뭐냐면 물어본거지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어 세장아 아 영광스러움을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명자로 되니까 참 뭔가 좋니? 이렇게 물어본거지 사실 맞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니 대답 대답이 나와야지 자 근데 C는 대답이 아니잖아 좀 뭔가 이상하죠 맞죠 네 이번에는 그녀는 얘기했다 했는데 어? 그럼 자 봐봐 이번에는 했으면 그 전에는 어떨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애매하죠 A를 안 읽어봤으니 읽어봅시다 In a serious tone 돼 있는데 준호 진지한 곡조 진지한 곡조 아이씨 우리 톤으로 하잖아 진지한 톤으로 그러니까 한글로도 외래어로 톤으로 하잖아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 최대한 알겠어? 잘 안 쓰는 어려운 한자 단어 쓰지 말고 다시 내가 진지한 손으로 그녀는 다 됐다 어 그녀가 극도로 긴장했다는거 했다는거 어 그 그 내가 내가 그 인명? 어 맞아요 잘했어요 포인트는 인명하다 되시죠 어 포인트는 인명했을 때 그녀를 시작할 때 수업에 라고 되어있지 맞지 자 지금 보면은 대답을 했니 안했니 유경아 대답을 했니 안했니 아까 질문에 B에서의 그 마지막 문장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 안했어 A에서 했지 맞지 지금 4 대답이 나왔죠 그럼 어디로 가야돼 B 다음에 A C 답은 몇번이에요 2번이죠 맞죠 자 이런식으로 순서문제는 내가 얘기했잖아 아 쌤 글의 주제가 아니면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하냐 I don't care 신경쓰지 말라는거야 우리는 뭐만 신경쓴다 글의 순서를 조합하는데만 신경쓴다 알겠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합니까 됐나요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에서도 똑같이 한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알겠죠 36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37번 볼게요 37번 문제 보고 조금만 쉽게 알겠지 37번에 흐름 삽입이죠 그죠 흐름 삽입도 얘들아 정리 하나 할게 순서문제랑 푸는 방식은 크게 안 달라요 크게 안 다른데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줄게 첫번째 당연히 박스부터 읽습니다 알겠죠 박스 읽고 뭐 찾으려면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박스를 읽고 박스를 스캐닝 하셔야 됩니다 박스를 읽고 박스 안에서 스캐닝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니 스캐닝 해야 될 것은 아까 순서문제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박스 안에서 스캐닝 해야 될 것은 순서문제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지 박스 안에서 스캐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지 첫번째 스캐닝 한 것이 있다 두번째 스캐닝 한 것이 없다 맞죠 스캐닝 한 것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그걸 근거로 이 박스 문장의 앞뒤에 무슨 내용이 올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거든 같이 해보자 알겠지 그러니까 스캐닝 박스 안에서 스캐닝 한 걸 바탕으로 그 앞에 또는 그 뒤에 뭐가 올지를 무슨 내용이 올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스캐닝 한 요소가 없는 경우도 있죠 맞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 이 출제위원이 바보겠냐 이 말이지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데 그걸 그냥 시험 문제로 냈을까 그러면 사실 3번도 답이 될 수도 있고 5번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다가 넣어놓는다 본문에다가 넣어놓는다 알겠지 박스가 아니라 본문에 우리가 스캐닝 했을 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었지 아까 접속사 관사 대명사 이런 것들 맞지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단서는 있다 단서가 없는 글은 없다 그 단서가 박스 안에 있느냐 본문에 있느냐 의 차이일 뿐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37번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37번에 첫번째 보겠습니다 박스 볼게요 I once work 해서 여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 이 경우 내가 일했을 때 잠깐 once가 맨 앞에 온 게 아니라 once가 사이에 꼈지 이런 경우는 once는 한때 라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나는 한때 일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체크해놓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나는 한때 일을 했었다 어떤 그룹과 함께 학생들의 학생들의 어디에서? final year 마지막 년도에 senior school 돼있는데 senior school이 뭔지 알아요? 아니 우리가 봐봐 학년에서 1학년이 영어로 뭐야? 1학년 1학년 아니 그건 말고 아니 그건 진짜 숫자고 알겠지 1학년 대학교 1학년 freshman 하잖아 기억 안 나? 아니 이게 서퍼몽으로 해가지고 junior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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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졸업반이에요 알겠죠?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참고하세요 senior라고 하면 나이가 많거나 학년이 높거나 알겠지? 나는 한때 일을 했었대 어떤 그룹의 학생들과 마지막 년도에 졸업반 이게 말이지 자 그게 누구냐면 그러면 listen out 해서 뭐 했었던? 들었었던 뭐를 for 이렇게 되려니까 여기서 who가 꿈을 주는 게 뭘까요? 여기서 who가 꿈을 주는 건 뭘까요? students 알겠죠? 체크해놓으세요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listen 해서 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학생들이 들은 겁니다 알겠죠?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들었었던 for the slang Slang은 은어죠 맞죠? 은어에 대해서 또는 속어에 대해서 used 사용이 되었던 그들의 학교에서 라고 되어있죠 맞죠? 지금 보니까 이 문장 안에 스캐닝할 요소가 없죠? 맞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대충이라도 앞뒤 내용을 생각은 해봐 알겠지? 지금 봐봐 내가 한때 일을 했었다 했잖아 지금 봐봐봐 약간 글을 얘기하는 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나 나 예전에 뭔가 슬랭 속어 은어 같은 거 되게 듣는 학생들이 학교에 일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니? 이 애들 얘기 나오겠지? 이 학생들 얘기 나오겠지? 이 은어를 참 잘 알아듣고 잘 듣던 맞지? 그 애들 얘기가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는 그게 안 나오겠지 이 문장은 기점으로 시작이겠지 이해가니? 그 정도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단서는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다 갑시다 슬랭 볼게요 세정아 해석해보자 슬랭 중소거는 어 사실상 꽤 다르다 다르다 어 Difficult 어 슬랭 속어는 사실상 꽤 어렵다 누가 누가 자 linguist 언어학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체크해야 될 것은 For linguist To find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죠 For linguist To find 자 요거 사실 It for to 가 주어 진 주어 의미에서 이거에서 입만 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뭐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지 처음부터 해볼게 슬랭 이 비속어 또는 속어는 실제로 꽤 어렵다 누가 언어학자가 찾기에는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 You will have 돼 있는데 너는 가질 것이다 너의 지역 은어를 돼 있죠 야 이거 은어가 뭔지 아직 솔직히 모르는 사람 있나 유경아 은어가 뭔데 그건 속어고 은어는 뭔데 응 아니야 사투리는 다른 거고 세정아 은어가 뭐야 너희들 혹시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다른 말이 있나 네 아 그니까 몰래 혹시 있나 혹시 있나 내일 뭐라고 물었는데 그리고 그냥 3학년 중 3 때 말해라 얘기해봐라 그 선생님을 부엉이 부엉이 왜 부엉이 닮았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부엉이 온다 부엉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 너희들 자습하고 있으면 무서운 선생님 보잖아 맞는데 할배 왔다 할배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실제 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그게 은어야 속어는 네가 말하는 게 맞아 비속어 알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마 가질 것이래 너의 지역 은어나 속어를 맞지 그게 뭐냐면 네가 사용하는 너의 학교 또는 너의 마을에서 맞지 그리고 There is no way 거기에는 자 이거 주쳐놓으세요 There is no way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 무슨 방법 I would ever know 내가 알 수 있는 또는 알 것이니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 방법이 없다고 맞지 뭐에 대해서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은 로컬 슬랭입니다 맞죠? 그 지역 은어나 속어에 대해서 Amaze 뭐 하지 않는 한 You 네가 얘기해 주지 않는 한 나에게 What it was 그 로컬 슬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되죠 맞지? 암말의 제목은 모르죠 맞죠? 부엉이 카는데 부엉이 왔다 카는데 내가 몰라 전학생이야 그럼 어떻게 알아? 맞지?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번 뒤에 Indeed 돼있는데 준호 해보자 정말로 너의 지역에서 너는 아마도 가질 것이다 어 몇의 다른 종류의 은어를 응 계속 해볼까 아직 뭔가 흐름이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문단이 없죠 지금 맞지? 계속 갈게요 근원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 원시의 학교 아이 애들이 무슨 원시 학교를 다니냐 제 1회 학교 그게 뭘까? 그렇지 저 초등학교를 맞지? 네 그 아이들은 아 미안 그 소건은 계속 그 소건은 어 다르게 될 것 같은 자 여기서 주셔놓으세요 Is likely to 주셔놓으세요 요거 뜻이 뭔지 아니? 유경아 뭐뭐 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소건은 맞지?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디에서? 초등학교에서 맞지? 그 소건은 Is likely to be different 다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from what is used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어디에서? secondary 스쿨 이게 어디겠나? 세정아 두 번째 두 번째 학교가 어디겠나? 맞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슬랭이랑 중학교 슬랭이랑 다르지 맞지? 맞지? 다음 보게 아직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박스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final year of senior school 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2번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데 뭘 맞지? 3번 뒤에 볼게요 이 fuel town 도 있는데 여기 해보자 세정아 만약 너의 도시가 응 가진다면 넘게 학교를 그렇지 거기에는 좀 파교 다른 다름이 있다 어 다른 점들이 있다 in the kind of slang 네 여러 종류의 비유소거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 종류라고 하면 various kinds 맞지? 네 근데 여기서 the kind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차이점이 있다 그렇잖아 무슨 차이점이겠니? 종류에서 네 슬랭 맞지? heard 들리는 각각의 학교에서 라고 되어있죠 맞죠? 자 여기서 3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유경아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 박스 문장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 이 속어를 잘 듣는 졸업반 마지막 연도 아이들이에요 학생들 맞나?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3번에 들어갔는데 3번 뒤에 그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 맞지? 아직 들어갈 틈이 아닌 거야 나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볼게 and there may be even words that 돼있는데 볼게 그리고 체크하세요 and 그리고 자 그리고가 나왔으면 그 앞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맞죠? 볼게 그리고 거기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어들이 맞지? 그 단어들이 뭐냐면 are used 사용되는 다르게 한 개의 학교 안에서 라고 되어있잖아 맞지? 질문 요게 박스 안에 내용의 다음 내용입니까? 아니죠 맞죠? 박스 안에 다음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맞지? 그럼 4번도 아니야 그럼 다음은 5번밖에 없네 5번 뒤에 읽어보자 they found 자 데이 체크 자 5번에 답이 안 들어가잖아 진짜 알겠지? 5번에 안 들어가 그럼 day는 어딨어? 요게 형 세정 어딨어? 없어 없지 맞지? 준호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바로 뭐 얘기한거야? 내가 본문에서의 단서입니다 알겠죠? 스캐닝은 요소 대표적인게 뭐였노? 접속사 그 다음에 뭐였어? 대명사 그 다음 관사 아니었잖아 맞지? 그중에서 중요한 대명사자 맞죠? 이 day는 가리키는게 뭐여야돼? students죠 됐니? 네 됐니? 답은 몇번 밖에 안되는거야? 5번밖에 안되는거야 그래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계속 읽어가면서 아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여기 들어갈게 아닌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5번에서 아 대의 가리키는거 없네 답 5번 끝이야 이해가니? 뭐만 있으면 돼? 논리적인 근거만 확실한데 내가 2번 3번 4번 했다 준호 유경이 유경이 몇번 했어? 2번 준호 몇번 했어? 2번 왜 2번이 안되는지 이해가니 이제 박스 안의 내용이 2번에 들어가면 그 다음 내용에 키즈가 나오면 안되지 박스 안에서 뭔 내용을 하고 있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얘들아 아까 내가 순서문제 할 때 얘기했지 서로 다른 내용 서로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이 막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할 수 없어 없지 키즈 얘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야 돼? 이 키즈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 갑자기 애들 얘기하다가 졸업반 얘기하다가 애들 얘기하다가 졸업반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야 안돼? 안 나오고 그렇게 안 나오고 글쓰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돼야 됐고? 5번 5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조금만 쉬었다가 이렇게 38번 38번 봅시다 38번도 마찬가지로 흐름 삽입이에요 맞죠? 흐름 삽입인데 좀 웃긴거는 결정적으로 뭐가 나왔어? 단서가 그냥 나왔습니다 맞죠? 박스 볼게요 By contrast 부터 보면 대조적으로 러시아가 맞죠? 대조적으로 The flip learning model 밑에 나와있죠? 뭐 거꾸로 교실 우리 뭐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지 맞지? 대조적으로 그 거꾸로 교실 모델은 shift 가 동서죠 맞죠? 바꾸었다 에요 자 근데 바꾸었다 하면 뭐를 뭐로 바꾸었는지가 나와야지 맞지? 뭐를 어딨냐면 instruction 바꾸었대 뭐를 instruction 이제 instruction은 약간 강의와 지시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다이렉트로 가르치는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뭐로 바꿨는데? 학습자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접근법으로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까지 갑니까? 다음 보면 그게 어디냐면 where in class time 그 학급에서 시간이 쓰여지고 있는 이래 되지 맞지 자 여기서 where 를 꾸며주는 것은 당연히 뭘 꾸며주냐면 앞에 learner-centered approach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수하겠죠 맞죠? 그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이 뭐냐면 학급 안에서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데? 탐사하는데 뭐를? 주제를 더 깊은 깊이로 이 말이죠 맞죠? 지금 봤을 때 대조적으로 를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교실은 이런 학습자 말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었다 나오지 맞지? 자 그럼 이 문장을 기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글의 흐름이 맞나요?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이 문장이 나온 후에 를 어떻게 나오느냐 이 문장이 나온 후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니? 거꾸로 교실에 그 학습자 중심의 수업 이 내용이 나와야지 맞죠? 근데 이 앞에는 뭔 내용이고 학생들이 아니 미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 전환되는 시점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박스가 들어가야돼 이게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유경 이해했니? 네 주로도 이해했고 요거 염두에 두고 읽어봅시다 플립러닝 되어있는데 유경아 첫 문장 해석 한번 해보자 거꾸로 교실은 허락한다 다양한 학습 모듈이 응 오케이 계속해보자 유경아 에듀케이션 첫 번째 에듀케이터면 뭐 아는 사람이겠니? 가르치는 사람 그렇지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응 물리적으로 재배치한다 그렇지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재배치를 합니다 그들의 학습 공간을 맞지? 뭐하기 위해서?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뭐를? 그룹 활동을 또는 독립적인 공부를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거지 세정아 니들 갑자기 쌤이 학교 쌤이 모듬학습 한다고 하면 니들 뭐하니? 모듬 만들 모듬 만들지 그거 말하는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거지? 네 아직 바꾸지 않아요 뭐 학습자 중심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죠? 계속 해볼게요 2번 뒤에 세정아 해보자 그 잠깐 데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짚고 가야죠 데이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유경아 있나 없나? 없어요 없나요? 아 있어요 뭔데요? 에듀케이터 그렇지 에듀케이터즈라고 있죠 그래서 뭐 문제 없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만든다 계속해볼 자세죠 이건 공부하네요 자 플렉시벌 유연한 적어놓으세요 유연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은 만듭니다 유연한 공간을 자 그 공간이 뭐냐면 student choose 학생들이 고르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들이 배울지를 이라고 되어 있죠 질문 지금 보니까 2번 뒤에 2번 뒤에 유연한 공간에서 학습 아니 학생들이 뭔가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지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질문 그럼 2번에 들어가나 그러면 그럼 2번에 들어가는 걸까 세정아 아니 왜 안될까 2번 뒤에 2번 뒤에 학습자 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맞지 네 그럼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대조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뭐가 문제야 바이컨트래스트의 역할이 없는 거지 맞지 대조적으로라고 하려면 앞에는 뭐라고 했어 학습자 중심이 아닌 내용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근데 아직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냐는 거야 박스가 그래서 들어갈 팀이 없는 거죠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3번 뒤에 주노 전화가 교육자들은 왜 누구냐면 뒤집는 그들의 수업들을 자 잠깐 그래서 플립드 러닝이 학습자 거 거꾸로 교실이에요 플립이 뒤집는 거거든 우리 전통적인 수업은 뭐냐 선생님이 가르치면 애들이 듣는 거지 그걸 뒤집은 거야 알겠지 뒤집었다 그들의 수업을 맞지 그 뒤집은 그 교육자들은 are flexible 계속 유연하다 어 그들의 기대 어 그들의 기대에 있어서 그들의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학생들의 학습에 보니까 교육자들이 애들이 수업하는 스케줄 또는 애들이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딱딱한가요? 선생님이 까라면 까는 거야? 그게 아니라 flexible 하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flexible 자 여기서 2번 뒤에 문장에서 읽어보면 알았겠지만 flexible 하다는 것은 유경아 학습자 중심인 거야 선생님 중심인 거야 학습자 중심인 거야 그렇지 맞지 학습자 중심인 거죠 맞죠? 학습자 중심인 거예요 아직 3번 뒤에 내용도 선생님 중심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3번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알겠죠? 세정 이해가니? 4번 뒤에 세정 안에서 한번 해보자 어 전통적인 기철 선생님 인신적 모델 오케이 전통적인 선생님 중심의 모델에서 계속 선생님은 주요한 선생님은 주요한 자원이죠 네 뭐의 정보에 자 지금 질문 선생님 중심 내용마다 아니에요? 네 나왔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박스가 들어가야지 맞지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5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것도 결정적인 봐봐 결국 결국 단서는 뭐야 바이컨트라스트지 맞지? 우리가 찾은 스캐링 요소가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뭐가 아니라 아 내용 흐름상 5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5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이컨트라스트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5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4번, 3번, 2번, 2번에 왜 못 들어가는지 유경이 이해했어요? 준호도 이해했고 세종이도 이해했나?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삽입은 어떻게? 감으로 푸는 게? 아니다 알겠지? 뭐라고? 철저하게 단서를 중심으로 풉니다 알겠죠?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4번이요 왜? 그냥 4번인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안돼 알겠지? 이해가니? 네 됐나요? 네 물론 이 순서와 흐름삽입은 다음 파트 그러니까 6월에서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봅시다 알겠죠? 네 오케이 38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31번 문제 보자 31번 문제로 보면 그래도 그래도 풀 만합니다 왜? 주제를 알면 이 글의 주제를 알면 답이 무엇일까요? 뭔지를 알 수 있는 유형으로 대부분 구성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31번과 32번은 이 글의 주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부터 읽는다?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읽습니다 알겠죠?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읽어보고 가늠할 수 있다면 이 글에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늠해 봐야 되는데 내 말은 한 문장 읽고 어떻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겠냐? 맞지? 무슨 내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 보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일반적인 주제 관련 내용이야 알겠지? 보자고 박스 봅시다 밑에 31번의 맨 마지막 문장이죠 You will be amazed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놀라질 것이다 놀랄 것이다 맞죠? 너는 놀랄 것이다 At how much better you feel 얼마나 많이 더 잘 네가 느낄지에 대해서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 After just a few minutes of more 단지 몇 분의 빈칸 후에 라고 되어있죠 잠깐! 이 문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몇 분의 빈칸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유경아 어떻다는 거예요? 좋고 참 좋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 글의 주제에서 뭐 하면 좋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뭘 하면 좋다 그것만 알면 돼 그거를 위로 올라가서 보자고 첫 문장부터 You can actually become 해서 유경아 해보자 너는 실제로 쓸 수 있다 너 자신의 시어리로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에게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때 행동 하는 것을 자 By talking By acting 맞죠? 꼭 알아놓으세요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마치 You were already the person 네가 마치 뭐인 것처럼? 벌써 그 사람 인 것처럼 맞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가 원하는 되고 싶다고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치어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세정아 치어리더가 뭐하는 사람이야? 응원 그니까 네가 너 자신을 응원할 수 있다는 거죠 셀프로 응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그죠? 준호 이해했나? 이해했나? 유경아 계속 보자 Act 돼있는데 명량문이겠죠? 준호 해봐요 행동이야 응 네가 시도하는 것처럼 자 As do 체크하세요 As do 뜻이 뭐냐면 비록 누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집니다 준호야 다시 해볼까? 비록 네가 시도할지라도 규칙 아 미안하다 내가 Even though 헷갈렸다 미안 Sorry As do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건 Even though Sorry As do 하면 마치 As if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라는 뜻을 가집니다 Sorry 유경이 이해했나요? Sorry 정정했어 쌤이 행동해라 마치 네가 뭐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행복하고 likeable 좋아할만한 사람의 이렇게 되는거지 맞지? 그렇게 행동하라는거죠 맞죠? 그러면 너도 좋아진다는 내용이네 세정아 WorkTalk 여기 해석해보자 한번 어 어 돕고 일이 하고 행동해 응 마치 네가 일이 그 사람 있는 것처럼 어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맞지? 여기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노 유경아 원하는 자기가 제일 원하는 그렇지 맞지 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계속해보자 트위트 준호 방으로 응 오늘을 너가 만나도 잠깐 트위트하고 에브리원 나왔으면 이미 주호동사가 나온거지 사실 근데 다시 주호동사가 나왔어 무슨 말인가 접속사 생략이지 유합해 맞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대우해라 모든 사람을 그게 누구냐면 네가 만나는 맞지? As though 똑같죠? 마치 네가 had just won 방금 탄 것처럼 상을 맞죠? For being 된 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너의 산업에서 맞지? 네가 마치 무슨 상 탄 것처럼 사람들을 대우해라 말이죠 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 얘들아 나 봐봐 아까 빈칸 읽을 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너 자신이 참 좋게 될 거다 이 말이잖아 빈칸을 하면 맞지? 빈칸을 한 후에 너는 참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했지 근데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 마치 맞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맞아요 아니에요? 유경아 맞아 아니에요?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기분이 좋아 같아 좋아 좋아 맞지? 관련된 거 다 찾아보자 찾아보자 갑자기 앞으로 쓸 거 아니야 아니면 풀렸으면 틀렸던지 아니면 고치던지 프리텐딩 프리텐딩 뜻이 뭔데? 선우아 선우아다? 그건 intend인데 그리고 일단 선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프리텐딩이 답이 맞긴 맞거든 일본에 답이 맞잖아 근데 왜 맞는 줄 아나? 프리텐딩은 뭐뭐하는 척 하다야 세정아 뭐하는 척 하는 거겠노? 자기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굿 그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된 척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게 좋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프리텐딩이 답이 돼야 되는 거고 혹시 오답한 사람 몇 번 했어요? 2번 2번 컴퓨팅 경쟁하는 것이죠 자 이건 아니죠 맞죠? 3번에 Purchasing 구매하는 것 아니죠 맞죠? 4번에 Complaining 불평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5번에 Apologizing 사과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답은 몇 번 밖에 안 돼? 1번에 프리텐딩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되었나요? 31번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31번 자 마지막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힘납시다 마지막이니까 33번 문제는 사실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왜 까다롭냐면 33번도 그렇고 34번 요즘 나오는 34번 빈칸도 그렇고 주제만 한다고 풀리는건 아냐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3번과 34번은 그게 어려운거거든 아무래도 맞춘 사람이 와 네 맞췄네 유경아 이해했어?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aye 어려웠지? 조노야 як 유경아 세정안그렸어? 저 아 풀질 않았구나 네 같이 보자. 한번. 당연히 빈칸 한번 들고 봐야 되죠. OK. 환자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되어있죠. 뭐를? 빈칸한다는 것을. 맞지? 뭐에 대해서? about who should be treated. 누가 치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을 위해. 맞지?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치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어떠어떠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환자는 뭐를 알아야 돼. 맞지? 뭘 알아야 되는지는 앞으로 한번 보자. 알겠지? 예를 들어서 되어있죠. 전문가 커미티. 위원회들은. 맞지? 전문가 위원회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맞지? set. 얘가 도움을 하죠. 설정을 했대. 다른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about 뭐에 대해서. when to treat 해서. 언제 치료할지에 대해서. 높은 혈압에 대해. 이 말이지. 너희들은 혈압 없냐? 유경아. 전 정상. 너는 그냥 보통? 준호는? 거꾸를 잘 못하고. 세정아 너는? 지지에 못해. 난 혈압이 좀 높은 편이거든. 쌤이 혈압이 좀 높은 편이야. 그래서 한 번씩 진짜 막 너무 급한 운동을.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하면은. 막 머리 엎지. 띵.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TV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지 알겠어. 갑자기 막 하다가. 그잖아. 알지? 알지? 그 포인트. 그게 왜 그런지 알겠어. 혈압을 높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거든. 이거를 어떻게 언제 치료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달라. 유럽과 미국에서. 그룹 오브 아메리칸 익스퍼트에서. 그룹은 미국 전문가예요. 맞지? 걔들은 믿어요. 뭐를? For mild elevation of blood pressure. 돼 있는데. mild는 부드러운 거죠. 엘리베이션은 엘리베이터에서 원래 원형이 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을 위해. 맞지?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혈압을. 맞지? The benefits. 그 이득은. Exceed. 뭐 한다?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더 능가하는 거예요. 뭐를? 위험을 치료로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 밑줄 쳐놓으세요. 방금 benefit 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올라가는. 또는 뭐 가볍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는 혈압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득이 위험을 넘어선데. 이게 무슨 말일까? 위험한 것보다 이득이 더 많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득이 더 많다는 거야.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보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미국 애들. 맞죠? 유경아? 그런데 보자. 그 뒤에. 데이로르테스. 여기서 데이는 아직 미국 애들이겠죠. 맞죠? 그들은 썼대요. 안내 지침을. 맞지? suggesting. 주장하고 있는. 뭐라고? 환자들이. 이 가볍고 부드러운 혈압과 함께. 혈압의 증가와 함께 있는. 맞지? 그 환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약을 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고 장점도 많기 때문에. 단점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뭐가 먹으면 돼.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한다는 거지. 그게 미국이죠. 이해가 아니요? 까지? 세정이 이해가 아니요? 까지? 따라오나? 네. 세정아 좀 뭔가 막힌 것 같은데. 괜찮아? 이해 됐어? 지금 미국 애들이 이게 하는 걸 하는 거죠. 부드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으니까. 그 단점을 좀 없앨 수 있게. 약을 먹으면 좋다. 약 먹자. 이렇게 라인을 준다는 거지. 근데 다 한번 봐봐. 하지만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전문가 위원회는. with assessed to same scientific data 해서. 접근과 함께 있는. 그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맞지? 이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유럽 전문가들은 set. 설정을 합니다. 다른 지침을. 그게 뭐냐면. don't advise. 뭐 하지 않는. 조언을 하지 않는. 치료를.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위해서. 혈압이 말이죠. 별다른 뭐 처방을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람들은 같은 증상이 있는. 맞지? 그 사람들은 would not be encouraged. 격려되지 않습니다. 맞죠? 뭐 하도록? 먹도록. 약을. 맞죠? 그러니까 약을 먹도록 권장받지 않아요. 맞나요? 그 다음 봐봐. different group of experts에서 다른 그룹들은 전문가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로 what is best practice? 무엇이 최고의 연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 처치죠. 맞죠? 무엇이 최고의 실제 처치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봐봐. 자, 읽어보면 읽었을 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글에서의 담겨있는 내용 해석을 넘어서서 그 더 깊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미국 애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천천히 먹으니까 장점이 더 많아서. 자, 일단 단점이 있다고 보긴 보는 거지. 만약, 맞지? 근데 장점이 더 많으니까 뭘 먹어라? 약을 먹어라. 근데 유럽 애들은 뭐래? 약을 먹지 뭐하나? 혈압에 대해서 약을 먹으라고 뭐 처방해주는 게 있나 없나? 없다는 거야. 그런 처방이나 그런 건 없다, 맞지? 자, 그럼 환자들은 뭘 알아야 될까? 1번. There is a universal guideline. 거기에는 보편적인 하나의 안내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나? 하나였나? 아니지, 맞지? 걔들이 왜 달랐을까?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2번. 거기에는 환자들이 뭘 알아야 된다? 2번. 거기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도덕적인 고려사항이? 이런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맞지? 도덕적인 고려사항이 뭐야? 뭐가 비도덕적이고 뭐가 도덕적인지? 이런 얘기 아니잖아, 지금. 3번. 환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얘기에서. 갑자기 가족이 왜 나와? 맞지? 땡. 4번. 환자들은 알아야 된다. 거기에 can be differing view.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관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될까? 얘가 답이지. 맞죠? 얘가 답이죠. 5번. 그들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선생님의 조언을.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죠. 그런데 5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의사들의 조언을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조언이 달라 그냥. 그러니까 이건 5번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맞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이 돼야 됩니다. 몇 가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전부 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33번과 34번은 딱 봐도 맞지. 단순 해석보다는 글의 주제만 파악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만 답이 좀 명쾌하게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해 갔나요? 세정이 이해했나? 이경이 돼 이해했나? 준호도. 오케이. 33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32번 갑시다. 32번에 Imagine this thing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 아 밑에 빈칸부터 읽어보고 맞지? 이 글에서의 주제 관련 내용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죠? 맨 밑에 가서 문장 시작이 벗으로 시작하네요. 맞죠? 볼게. 하지만 in the context, 상황에서 일상적인 삶에. 맞지? 일상생활에서. 그 일상생활이 뭐냐면 People are not thinking.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정교하게. About how others are influencing them.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맞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일상적인 삶의 상황에서는. 빈칸은 단지 느껴진다. 마치 뭐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해야 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빈칸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해 가니? 자 그럼 이것도 결국 주제 관련 내용이겠죠? 주제를 확인해 봅시다. 첫 문장 올라가서. Imagine this thing에서 상상해봐라. 이 장면을 되어있죠. 맞죠? 그 다음 해석해보자. 사정아. there. 거기에는 여섯 명이 있다. 여섯 명이 있다. 엘레베코 안에. with an actor. 배우와. 함께 하이어드, 고용된, 연구하는, 리서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맞지? 약간 실험이지. 맞지 지금? 보니까 유경아 다음 문장 해보자. 그 다음 문장 해보자. 그 다음 문장 해보자. 그 다음 문장 해보자. 번취. 번취. 자 번취는 다발입니다. 다발. 다발. 묶음. 알겠죠? 동전, 다발. 그리고 연필들. 음. 계속해보자. 그들은.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 뭐죠? 그것들은. 그렇지. 동전이랑 연필들이죠. 그것들은. 떨어진다. 바닥에. with a clatter. 딸랑땡그랑거리는 소리. 여기에서. 맞지? 그거와 함께. 계속해보자 유경아. 그리고 그때. 그 엘레베이터가. 내려버린 것. flow를. 자 여기서 flow가 뜻이 뭐고. 층. 그렇지. 층마다. 층마다. 응.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 근육을. 엎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가만히. 어. 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일도 안 도와준다는 말이지. 그래서 must를 쓴 거예요. 근육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야. 이해가니 재정아. 응. 안 도와준다는 거지. 맞지. 네. 그 다음 해보자. 그 다음 해보자. The people in the elevator 되어 있는데. 준호.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에 안 있는. 응. 응. 알아차려야 한다고. 배우가. 죽는다고. 동전과 연필을. 받아. 침입. 어. 그러니까. 알아차렸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봐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맞지. 엘리베이터가 운용 중이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갇힌 상황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주워줘 안 주워줘. 하나도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동전이 떨어져 가지고. 짚고 있는 건 알아 몰라. 알고 있지. 근데 안 도와줘. 계속. Some people 되어 있는데. 세정아 꼭. 몇몇 사람들은 느낄 거야. 불편하고. 그리고. 어. 알 거야. 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될지. 자. 잠깐 잠깐 잠깐. 원더는 아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느낄지도 모른다. 불편함을. 그리고. 조용히.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whether to get involved. 여기서. get involved. 는. 관여. 또는. 참여하다. 하나 뜻이죠. 관여할지. 안할지를. 맞지. 고민하겠지. 네. 유경아. 다 한번 보자.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불렀어요. 저희가. 다섯 명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 계속. 유경아. 만약. 그 사람들이. 안다면. 응. 그들이. 실험되고 있다는 것도. 응. 모든 사람은. 즉각적으로. 올 것이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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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어. 막. 그러니까. 이게 실험도 안하는 줄 알면 뭐하겠니. 도와주겠지. 다음. 왜 볼래. 계속. 여기서. 맞아 문장이 나오지. 맞지. 자. 보아라 얘들아. 실험 받는 상황이면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지. 맞지. 근데 실험 안 받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줘. 안 도와줘.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겠니. 안 도와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 이해가니. 맞나. 아니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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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안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지. 1번. 찾는 것. 단점과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과. 맞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점을 왜 찾아요. 맞죠. 1번 관련 없습니다. 2번. 극대화 시키는 것. Material gains. 물질적인 소득을. 될까 안될까. 관련 없죠. 3번. 노력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아요. 기억. 얼굴을 기억하는 게 왜 나와요. 4번. going. 어울리는 것. 또는 함께하는 것. 그 그룹과. 또는 무리와. 4번은 될까 안될까. 네. 이게 왜 될까. 유경아. 다 같이 아무것도 안하면. 그렇지. 그렇지. 굿굿.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get going along. 함께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 글에서. 안 도와주니까 나도. 안 도와주는 거지. 맞지. 그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5번에. 감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도움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호의. 도움을. 줄여버리는 거. 이거는 말이지.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죠. 사실. 맞지. 맞죠. 하지만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야 돼. 얘들아 나 뽑을래. 결국 정리하면. 지금 31번과 32번은. 주제만 알면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지. 이 글의 주제가 확실하게 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글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제 33번 뒤에 나오는. 33번과 34번은. 진짜. 이 글의 주제를. 알아도 틀려. 알아두. 그게 좀. 빠져져.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실점 봅시다. 알겠죠. 가실점. 일단 32번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2번. 우영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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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